8월의 오네 8월의 오네 여기서 말하는 8월은 어떤 걸까요? 물론 다시겠죠. 8월에는 무더위가 오고 또 지긋지긋한 열대야가 오지요. 그래서 8월이 상징한다는 것은 굉장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떠나요? 무더위도 무더위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상심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무더위도 오고 코로나도 오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름은요 언제나 가게 되겠습니다. 가을이 옵니다. 우리는 가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이 오네 라는 시를 읽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